울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보호와 방문업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합니다. 방역단은 울산시가 공개한 확진자들의 동선 가운데 정부 지침상 공개 기간이 지났지만 인터넷에 남아있는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울산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등을 경험한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합니다.